도움말씀 20's skip 왕자! 간다! 평화가 함께 하실게. 도움말씨로 도움말씨로 도움말씨네요. 히히! ownership 대신하나?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균형 헤르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개패는 믿을까 뭐가 있으려나? 그냥 사거리 긴 거 합니다. 그래? 후회해야지. 나 초사이어인 후회인이야. 이게 뭐 있니? 이거 봐봐. 뭐지 이거? 아 잠깐만 나 권이 형한테 병 느끼고 있는데? 아 근데 창현이가 후회의를 한 번도 안 해봤나 보네 이거 하는게. 라인전은 좀 어렵네? 아 후회 개 때다. 나가. 나가. 형 안 돼. 내가 오로라 뒤를 정확하게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. 들어오세요. 뭐야 르블랑은? 나 르블랑 자랑. 관상이 못하는 관상인데? 내 관상이 어때서? 메이지 못하는 관상이야. 조이 르블랑은 1레벨 못 찍어 형아? 큐 찍어. 큐 찍어? 고마워 포탕이야. 아. 아. 형 큐. 형. 갑작 터트리고 백무빙. 아. 아. 내가 두인 줄 알았는데? 더블린 찍어야 되는데? 아. 아 뭐하는데? 아 너무 많다는데? 아. 아. 아 너무 많다는데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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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레벨 퀵 찍어가지고 아... 짜증나. 진짜 극혐인데? 뭐지 이거? 2레벨도 아직 1레벨 해주고 왔는데? 보성이 형이 구라핑 해가지고 구라핑핑! 나 왜 자꾸 재우는 거야? 아니 나만 보면 재워! 미치겠네? 얘는 또 뭐야? 우와! 나 왜 자꾸 재우는 거야? 나 왜 자꾸 재우는 거야? 나 왜 자꾸 재우는 거야?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1-2-1 1-2-1 1-2-1 1-2-1 1-2-1 1-2-1 1-2-1 1-2-1 야, 롤드컵 결승전 마지막 판이다, 여기 네? 감독님 너무 오바 치는데? 감독님 조용히 해주세요 2-1이건 2-0이건 의미없어 이기기만 안 돼 제가 너무 아파 아, 너무 아픈데 오늘? 우리 팀 오늘 이렇게 보험이 많아 곡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저희 상체가 그렇습니다 전 대회에서 쪼 적이 없어요 파이팅 본대 미대 파이트너플 야, 막잡아 야, 나 0-2초 볼래? 파이트너 이거 한번 볼래? 볼래? 걸어 조심해 천천히 해봐 괜찮아 보이는데? 나 밀어줄게 나 0-3초 페리 노플이야 다 갔다 갔다 다 갔다 괜찮아, 나 코어 떴슬게 이득이야 침착하게 한타 잘하자 야, 땀 봐, 땀 봐 제리 없어, 제리 없어 땀 보자, 땀 보자 야, 트리 트리 땀 보자 야, 이거 안 나 엔프타 잘 쳐봐 막으면서 해 봐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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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 와, 카이트났어 야, 최대한 킬 안 주는 게 좋긴 해 침착하게 나 절대 못 비벼져 우리 레드 싸움 하자 레드 싸움 하자 야, 야, 좋은데 이거 야, 좋은데 이거 다 빠졌다, 다 빠졌다 제리곱 빠졌다 제리곱 빠졌다 위에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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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스 제리곱 빠졌다 제리곱 빠졌다 제리곱 빠졌다 라인 끊어봐 근데 이거 미드 만약에 쭉 가면은 얘 라컬 없는데 파워 칠 만하지 않아? 좋은데, 좋은데 가자, 가자, 가자 지르죠 야, 우리 미드 라인 펄닝 칩칩칩 미드라인 안 좋아 얘 모르는 거 같은데? 미드 가자, 미드 가자, 미드 가자 쁘러...만... 야 이거 끝날 만도 해. 근데 결코 얘는 싸움이긴 해. 나 들어가서 공간이 생각할게. 이거 쌓고 올자, 이거. 쌓은 뭔데? 난 fast forward... 호피 날렸고 나 날라갔어. 괜찮나? 아니... 항상 승인... 문제... 딜각 좋아. 안내부터 안내부터! 유저것 안내부터 떼준도 붙겼어. 야 날라가야 안 끌면서. 밖에 볼게 볼게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한 번만 살면 돼 제리 가야 돼 가야 돼 호주가 때려줘 준혜 있나? 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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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오 진짜 나이스 나 9일 1초였다 아 잘했다 진짜 잘했다 아 진짜 잘했다